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속 오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람결에 나뭇잎 반짝이고 길 끝에서 숨겨진 길곡 하나쯤 만나면 좋겠습니다. 숲 속에 공기를 몸 안으로 마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단북리 편지 썼어요. 어떤 그리움도 불러오고 떠나보낼 수 있는 거고 그해 오지의 여름을 만나러 강원도 정선으로 향합니다. 강원도 남동부에 자리 잡은 정선군. 동강과 조양강이 흐르는 곳에 유독 경치 빼어난 길곡이 많습니다. 맥가에서 부부가 물수제비뜨기 한창입니다. 오셨죠? 집이에요. 집이 여기 있어요. 근처에. 무슨 일로 여기 계곡에는? 이 계곡이 워낙 추우니까 가끔씩 이렇게 산책을 하죠. 집 앞 골목 산책하듯 강기희 씨 부부가 길곡을 찾는 이유는 보기만 해도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물 때문이죠. 물 한잔 하죠. 우리가 그냥 이 물을 먹고 살아요. 흔히 말하는 산삼 썩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그 계곡이에요. 길곡을 벗삼아 사는 즐거움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길곡 따라 걷다 보면 뜻밖의 선물을 만나기도 하죠. 새콤새콤한 게 입안에서 톡톡 터져. 하나만 먹어도 갈증이 가시는 반가운 산딸기입니다. 남겨놔 새 먹게. 새 것도 먹어야지. 부부는 자연의 소중함을 저절로 알아갑니다. 길곡 따라 걷다 보면 나타나는 별장 같은 집. 강기희 씨 부부는 8년 전 이곳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손님들 다녀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하느라고. 글을 쓰며 살고 있는 부부가 늦은 오후 배낭 하나씩 짊어지고 길을 나섭니다. 뜨거운 햇볕이 잠시 숨을 고를 때쯤 집을 나선 부부가 향하는 곳은 밭입니다. 한 번 고리 몇 개나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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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50개면 한 줄에 5분이면. 200분. 200분? 응. 368, 3시간 반. 3시간 반? 어. 오늘 나누고 일을 다 마쳐야 되니까. 한 3시간 반. 마르면 3시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랑부터 세어보는 것은 온통 돌 뿐인 밭에 농사짓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기가 긴 거 해. 이거? 어떤 게 길어? 크게 길잖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 이 재료가 너무 좀 분약한데? 아니 아니. 골로만 들어가는데 무조건. 한 개씩. 네. 왜 이렇게. 느려? 뭐 이래가지고. 큰 고리. 5분 더 걸리겠는데? 어쩐지 서툴러 보입니다. 제대로 따라오고 있고요. 씨 뿌린 자리에 비지를 해서 덮어둘 요량인데 과연 저렇게 해서 덮이기나 할까요? 이렇게 밭에 3분의 2 가량의 씨를 뿌려갈 때쯤 마을 주민 강원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베테랑 농부의 조언 한 마디에 자세가 달라집니다. 간달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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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생초보. 어떻게 몇십 년 경험자와 생초보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나라 다니고 우리 기어 다니잖아. 모든 씨앗은 새가 먹어. 아, 새 때문에. 이거 그냥 씨가 보이면 새가 날아가다 와서 쪼어 먹으면 그만이지. 근데 비즈넥 땅속에 흙에 묻히잖아. 그럼 그건 못 먹지.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앞만 감은다 하더라도 요 깊은 데하고 높은 데하고는 하나가 따위라고. 수분이. 그러면 약간은 좀 깊이 들어간 거는 바로 시작을 한다고. 벌써부터. 낮에 돌이 바삭 다른 게 수분은 밤에 끓어올린다고. 냉기로서 끓어올려가지고 옆에 돌 밑에 재치면 돌 밑에 한강 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옆에가 붙은 놈은 바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겠네.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농사일에 속도가 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돌만 가득했던 이 척박한 땅에도 살삭이 웅툭했지요. 이곳에서 태어나 30년째 고향 땅에서 농사지 있는 강원영 씨는 요즘 힘이 납니다. 다 됐어. 아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걸 너무 바깥을 깨면서 다 같이 지나가니까 지나가지 않게. 소먹이에 쓰일 사료를 파종하는 날. 아버지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아들이 파종에 나섭니다. 씨앗이 한국대가 왕창 떨어지고 또 적게 떨어지고 이러면 적게 떨어진 데하고 많이 떨어진 데는 너무 비잡아가지고 제대로 못 크고 또 적게 들어간 데는 너무 비가 차다 보니까 대구이도 너무 굵어지고 그러면 소가 덜 먹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굵으면 남겨서 이제 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골고루 고르게 해야 이제 같이 이제 이게 도복도 안 되고 잘 큰다고요.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이게 조절이 잘 안돼요.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좀 자주 해봐야 되겠는데. 한 번 더 기다리고 싶다고 해요. 이제 저onsense. 살짝까지 보chts해야 encounter pared. 꼬비 Diggaiden 하pers한 눈...